문턱 부처님 문턱 부처님 개송이 항부절 떠오르는데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주세요.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이것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말씀하신 개송인데 뭐냐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개를 가져서 부처님을 서승으로 삼고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자성부를 찾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처님 추가절이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열반절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셨을 적에 부처님의 1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스승님이신 부처님이신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신 스승님이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니까 슬퍼 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중에 다문제일 안안전자라고 있었어요. 부처님을 제일 시봉을 많이 하셨고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부처님을 모시고 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부처님 8만4천 법문이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금강경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여시아문으로 시작합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즉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부처님 좋은 법문해 주십시오 좋은 설법해 주십시오 하면서 바로 부처님께 여쭙고 또 부처님 법문을 듣고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8만4천 법문을 달달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면 다문제일 안안존자가 안안존자께서 부처님을 제일 시봉을 많이 하셨고 부처님 경을 제일 많이 외우고 계시니까 한번 읊어보세요. 우리가 책으로 집대송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외우고 알고 있는 또 부처님을 제일 가까이서 시봉하고 있는 이 안안존자가 여시아문으로 해서 끝에 머리는 신수봉행.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해서 신수봉행으로 끝납니다. 안안존자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그리고 신수봉행. 부처님 말씀을 믿고 받아서 지니어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안안존자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열반하시는 거룩하신 모습을 뵈면은 1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다문제일 안안존자가 제일 슬피 울은 거예요. 10명의 제자 중에서 그럼 안안존자가 제일 빨리 성불 받겠습니까? 제일 빨리 깨달았겠습니까? 제일 늦게 깨달았겠습니까? 제일 빨리 제일 빨리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안안존자가 제일 늦게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부처님 말씀을 제일 많이 듣고 부처님을 제일 시봉을 했는데 왜 제일 늦게 깨달았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기 자기 법등명 자등명 즉 다른 제자들은 9명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마련하신 계율과 부처님 법을 발판삼아 자기 자신의 자성불을 찾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안존자는 그냥 무조건 부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의 그 유명한 계송처럼 그 계송을 가슴에 새겨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그리고 부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개를 수지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성불을 찾아내서 우리도 개유불성에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아시한다 이 말입니다. 웃음하는지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